AVERAGE SIMS 플레이어 채취피티 아 심즈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AVERAGE DEAD BY DEARLIGHT 플레이어 데바데 플레이어 근데 채취피티가 그림을 그려줘요 이제? AVERAGE FOUR ANO 플레이어 야! 엄마! 쓰읍 푸아노가 어때서? 2천명 결사대가 와가지고 너 큰일한다 주피티 너 2천명 결사대 무시하지 마라 헤일로 플레이어 약간 잘생겼는데 살이 찐 좀 그런... 그런 느낌? 모탈 콤벳 플레이어 약간 각진 느낌 어 맞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모탈 콤벳 엘든 링 플레이어 모니터가 뒤집혔어? AVERAGE ARK 플레이어는 두드러기가 어우 어우 징그러워 황고분증 생길 것 같아 으이 너드 이 ARK의 이 A가 두드러기 난 것처럼 이렇게 돼있거든 이런식으로 약간 이래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데스티니 플레이어래 동의 못하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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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채취PT야 너 혹시 데스티니 아니? 너 대평이야? 도타 플레이어 흠 음... 자자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지금 저기 우물길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예... 음... 네... 하하... 진짜 AI는 고소 어떻게 함? 그니까... 어 통매음으로 저 채취PT 고소 해버리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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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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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거 아니야... 오버워치2 프로 지망생이래요? 옵치 프로게이머 준비해야 돼서 질문 못 받는데요? 뭐... 얼마나 잘하는거임? 난 모르겠네... 카카오를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내 친구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이 맞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텔레그램 인기국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서는 카카오톡을 쓰나 뒤에서는 언론의 자유지수가 57등이기 때문에 낮은 편은 아닌데 높은 편도 아니죠 그런데 텔레그램 순위가 1등이다 심지어 그것뿐이냐 핀란드는 언론의 자유지수가 1등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순위가 359위에요 엄청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서는 카카오톡 카카오톡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다 쓰고 계셨다는 거지 부끄러움쟁이들 그래 그랬었구나 앞에서는 다 텔레그램 욕하면서 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DC 좋아하죠? 그리고 또 뭐 좋아하죠? 그리고 또 블라인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먼저 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블라인드에요 왜 블라인드를 보느냐 인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 내부 사정들을 가장 먼저 파악해서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한다고 재밌어한다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인명성을 좋아하는 나라에요 우리나라가 DC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인명성 때문에 이상한 글도 올라오지만 재밌는 글도 올라오고 하잖아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머스트 슈퍼모델은 이렇게 생겼고 캐셔걸 아이시 앳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캐셔가 다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 남자는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여성들한테 호감이 더 가는 거 아닐까? 캐셔가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웃는 자본주의적 웃음에 미쳤나봐 사이코패스인가 봐 저 흉기야 저거 경비원한테는 에어컨 틀지 말라 그러고 택배기사한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 그러고 소변 대원한테는 큰소리 내지 말라 그러고 교사한테는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러고 꼴값들을 떨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뭐랄까 이런 마이크로 한 거에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워시타워라고 있어요 엘지에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는 건조기 그 다음에 아래는 세탁기인데 세탁을 다 하고 나서 여기 있는 그 옷들을 전부 다 위로 올려야 돼 근데 그게 불편한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가 그냥 만약에 세탁기고 밑에가 건조기여가지고 세탁이 딱 끝나면은 여기가 열리는 거지 통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래에서 자동으로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내가 직접 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런 게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편한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별게 다 불편한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닐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 뭐야 이거 게임이 이게 뭐여 아니 바닥을 쳤는데 집이 사라졌어요 지구 업데이트인데 조시 허처슨 휘슬 에딧 이제 벤이랍니다 이분 지구에서 벤 좀 시켜주세요 아 이걸 바탕화면으로 해놓는 거야? 아 어 실제로 깨졌어 실제로 깨졌어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 잘한다면 DC 유저입니다 너네 실제로 서양인들과 대화하는데 그리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단 거 아니야? 내가 2개월 정도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한국 놈이랑 대화할 때처럼 막 깊은 대화는 못하는데 비슷하긴 할 수 있더라 중등 영어 수준만 가지고 그건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지 걔 너 그냥 병신으로 생각한대 바보야 니가 베트남인이랑 살았다고 생각해봐 밥 배고프다 똥 화장실 이런 거야 닌 아 너 화장실 가고 싶구나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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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여기야 이거 저 글 올라온 이후에 갤러리가 전부다 이거 간다 올해 며칠 똥 먹는다 싼다 밥 배고프다 똥 좋아 하와이안 스바게리 중요한 거 1.5점 1점이 아닌 게 대단하네 하와이안 피자에 이어서 하와이안 스파게티 자꾸 선을 넘는다 이거지 어? 그 삼팔선처럼 선을 그거 놨는데 이거는 금지해놨는데 자꾸 이탈리아인들한테 공격을 하는 거지 파스타의 느끼한 맛을 파인애플이 잘 잡아줄 것 같은데요 그거 이탈리아인 앞에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앞에서 그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고딩 때 보던 만화들 그냥 보면 느낌이 이상합니다 해적 누비던 루피는 해적왕에 거의 도달했고 나루토는 혹하게 됐고 지오는 포켓몬이 챔피언이 됐는데 저만 비루한 직장인이네요 근데 직장인님 뭐 어때서 자 생각을 해볼까요 루피의 지 노력으로 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이 새끼 이거 이거 다 지 노력인 것처럼 하면서 그 뭐 뒤에 일종이니 뭐니 하면서 그 다 엄마 아빠 빨이야 이게 나루토는 뭐 말해 뭐해 얘도 다 혈적 자기 안에 구미호가 사실 있고 사실 구미호 때문에 따다한 건데 알고 보니까 개 강력한 뭐 그런 힘이 있고 지우는 뭐 이 새끼는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지가 지가 한 거 하나도 없죠? 노예처럼 그 포켓몬들을 그 어 그 굴려 가면서 포켓몬들이 열심히 한 거 지가 그냥 옆에서 그냥 똔만 따먹는 나쁜 놈이고 오늘부터 부장 내 셔츠 때문에 출근함 나 옷에 관심 없고 센스도 없어서 월하 수목 금에 맞춰서 빨주노초 파블라우스 이렇게 입거든? 그래서 부손에 달력 역할 맡고 있었는데 어제 단추 떨어져서 초록색 또 입었어 그랬더니 부장이 어제 내 옷 보고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고 혼자 출근했나봐 너가 주문시킨 거야 이제 햄버거도 언박동 하는 나라라고? 햄버거는 케첩 가지로 카운터 간 사이에 어떤 야발 초딩 새끼가 훔쳐갔다고? 이건 아니지 재민이 우리나라에 규율이란 게 있어요 자전거 빼고 훔쳐가지 않기로 그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선을 넘었지 요즘 애들 진짜 어떻게 하려고 말세 내 말세 햄버거를 훔쳐가? The way my friend eat a hot dog 딸이 갑자기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대요 강아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거 너 그거? 그거라고 해야 되나? 너 저 생물체 어디서 데려왔니? 어떻게 친구한 거니? 늑대 아님? 바이스 시티 NPC 근황이래 너무 웃긴다 이거 평범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지 인간이 들어와서 게임 속 NPC들을 총으로 쏘고 탱크로 밀어버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컴퓨터가 아닌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 하루 약 9만원에서 13만원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한다 와 정말 블록체인이네 진짜 진짜 회사 온 장붕이 앞으로 소설의 개연성 안 따지기로 했다 화장품 회사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 넘치는 티슈를 대신 비치했구나 생각했는데 키친타올이다 회사에 휴지가 없는가? X 키친타올이 휴지보다 싼가? X 키친타올을 사용하면 휴지나 티슈보다 나은가? X 똥꼬 찢어지는 줄 알았대 왜 왜요? 키친타올을 복지가 뭐 좋은 거 아니 나 이런 말 하면 너무 거지 같나요? 저거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키친타올을 내가 가져가고 집에 있는 티슈를 갖다 놓는 거야 어때? 뭐 그래도 아니 아니 다 좋은 거 서로 다 좋은 거 아니야? 나는 키친타올 비싼 거 나는 얻어가고 쓰는 사람은 좋은 화장실 휴지 쓰고 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키친타올이 좀 비싸거든요 형 근데 화장실에서 푸푸 물 튀긴 키친타올 부엌에서 쓰고 싶냐고? 야 인마 그니까 이 비닐루가 있잖아 어?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한 장은 뜯으면 되고 어? 참나 그 물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들어가고 그러겠어? 설마 그 뭐 해병 짜장 그 입자가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거기까지 찝찝하긴 한데 그럼 인생 못 살아 폴란드 엘리베이터래 제 생각에는 약간 그 휠체어 전용인 것 같아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써 있기를 휠체어 프렌들리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조금 이제 너무 동력 낭비가 좀 완만한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좀 이게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네? 굳이 엘리베이터 말고 그 우리나라에도 휠체어 딱 타면은 이렇게 좀 리프트업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라든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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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면 괜찮잖아 갤럭시 쓰는 여자가 허영심 없을 확률 높긴 한 듯 난 그냥 좀 안타깝다 어쩌다 서로 사랑을 나눠도 모자란 나이 20대 남녀가 이렇게 갈라서서 서로 싸우고 있는지 남자인 척하며 글을 써서 남자를 욕먹이고 여자인 척하며 글을 써서 여자를 욕먹이고 서로를 사랑할 대상 함께 살아갈 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물어뜯고 찌찌 보여줄 여자 제발 서울 캠 자유 게시판인데 서울 캠에서 갑자기 찌보여지 갑자기 격이 확 떨어지는데 변기가 자주 막히니 소변 NO 대변 NO 휴지 NO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방구만 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방구만 뿡 끼고 저기 이제 밥 먹는 곳이에요 저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저기는 그 아사드를 위한 단무지 뺀 김밥 먹는 곳 너네 아직도 카페 공부하니 아이폰 아이팟 아이팻 아이페이드 내가 냈다 이거죠 컨트롤 Z를 못하게 막아놨어 왜 왜 왜 왜 왜 뒤로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아 그림쟁이 하드모드예요 저거 그림쟁이들 사이에서 컨트롤 Z 막 쓰면 실력 안 된다고 해서 그래요 아 또 약간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럴 수 있겠어 이해가 돼 그게 뭔 말인지 그림을 아예 잘 모르지만 SBS 스브스 뉴스에서 전세계 알고리즘 전령에 따른 Z세대 및 뭔지 3분 안에 알려드렸대 제발 그만 나타내주세요 이 남자 댓글 점령한 이유 이거 꽤 이거 꽤 빨리 죽었네 개인적으로 댓글이 좀 궁금해서 댓글 좀 보러 갈게요 궁금하네 이제 뉴스와 개인 유명 유튜버의 퀄리티가 뒤바뀌는 시대가 왔다 뉴스로 내보내므로써 이 역병을 끌어내 끝내버리려는 스브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 이 거지같은 밈을 아 이거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하신거네 이 역병을 끝내러 왔다 그 와중에 이 그림 뭐냐 기열받네 오 재밌다 이거야 2명 아군 선택하고 나머지는 적이래 자 일단 다이하드 주인공이고요 인디아나 존스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조니 그리고 우리 톰 크루정님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어 본드 007 그리고 본 제가 좋아하는 본 시리즈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그 다음 배트맨 그 다음 람보인데요 대부분 경우 대상이 죽은 경우가 많다 여기서 유일하게 인간이 아닌 사람은 터미네이터밖에 없네요 그죠 터미네이터가 그나마 좀 지키지 않았나 존윅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강아지도 못 지키는 아 존윅님 죄송합니다 농담 존윅 형님 혹시나 이거 듣고 뭐 총 쏘지 마시고요 예 농담이고 저는 일단 톰 크루즈 형님은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옆에서 막 신나게 스턴트 하려고 막 재미보려고 막 그러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다이하드는 영화가 너무 오래됐어 잘 기억이 안 나 인디아 아눔스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고 람보도 솔직히 이게 제 세대가 아니어서 거르고요 배트맨도 돈이 많아서 그냥 벙커 안에 날 넣어주고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쉬면 될 듯 근데 존윅 형님은 일단 아니긴 해 강아지도 못 죽겠으니까 제미스 본드 형님은 여자랑 놀아 놀아 놀아도 나 신경 안 쓸 것 같아 야 니 몸은 니가 챙겨 하면서 여자랑 놀 것 같은 느낌 전 솔직히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가 좋은 코너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총알도 막아줄 것 같아 배트맨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왜냐면 배트맨은 능력도 좋고 돈도 있어 근데 본도 능력이 좋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맨날 모텔 같은 데서 숙박하고 좀 약간 그냥 편의성 문제로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 오성호텔에서 놀 수 있잖아 템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터미네이터 형님과 배트맨 조합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배트맨이 제공을 해주고 내 보디가드는 그냥 터미네이터로 이거 둘이 맞는 것 같아요 겨울잠 자기 전에 곰한테 먹이 죽이래요 뚠뚠해졌다 뚠뚠 곰이야 돼지암 엄청 순한데 곰인형 같아 곰인형 너무 귀여워 잘자렴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로블록스 즐기는 101가지 방법 우리 때도 우리 때도 게임은 못하는데 그 게임 가이드북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재밌게 놀고 그랬거든 메이플스토리 막 바람의 나라 가이드북 같은 거 있었어 나 집에 공공기관의 USB 포트로 폰을 충전할 때 악성코드 같은 게 깔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 USB 콘돔 그러니까 어디 공공장소에서 그 좀 꽃기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 뭐 말인지 알아? 그 디지털 찌꺼기 찌꺼기들 먼지들이 여가돼가지고 그 퓨한 일렉트로만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게임 싫어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게임을 열심히 하라고 닥달한다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세우게 한다 목표에 대한 진척도 관리 그래 니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야 진척이 늦어지면 혼낸다 왜 늦어지는 이유를 캐묻는다 느는 걸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본다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때마다 참견한다 맞네 그냥 멀티게임 시키고 꾸준히 괴롭히면 스스로 안 한다고? 원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CS 못 먹었네? 어? 어? 대포 못 먹었네? 야 게임놈부터 하네 차라리 공부를 해 공부가 더 쉽겠다 야 어? 어휴 원딜 차이 어휴 정글 차이 하면서 하는 족족 옆에서 막 데미지 거는 거지 그러면 진짜 차라리 공부가 더 재밌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불닭 소스 아빠 따라하는 거야? 내가 보고 웃으니까 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웃어보는 약간 아기들은 부모가 하는 거 따라하거든? 너 뭔지는 알고 웃는 거야? 챗 GPT가 그린 로블록스와는 재민이래요 재민이 좀 잘생겼네? 머리도 되게 이쁘게 잘라놓고 근데 너 힙스터야? 재민아 로블록스를 로블록스를 맥으로 하고 있네 매직 키보드에 매직 마우스 같은데 야야 잠깐만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점수수가 나오면 공동 1등 되는 거예요? 결승전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기 드문 공동 금메달이래 공동으로 쳐주는구나 지금 이 두 명이 나라가 똑같거든요? 서로 딱 정확하게 야 우리 43.128초에 같이 들어오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금메달 복사보고 쓴 거 아니고? 밥 먹다가 내 배 나왔을 때 기분? 나도 이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불래요? 배예요 나도 있거든 배 이거 강원도 부터 전라도 경산호까지 전부 원전으로 개발하고 종민을 원전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면 남는 전기 주변국에 팔아먹을 수 있고 실업률 제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핵덩어리기 때문에 중국, 북한, 일본 누구도 감히 공격을 못함 터지면 같이 죽는 거니까 본토는 전부 원전으로 개발하고 제주도를 섬 통째로 카지노 테마파크로 꾸며져 꾸며서 지구에서 가장 큰 도박장 오픈 지구촌도는 한국이 다 빨아먹을 수 있었는데 제주도만한 카지노 테마파크면 라스베가스, 마카오도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미친놈 하나 있대요 세계 공장 전략에 대응하는 세계 우라늄 저게 근데 저게 근데 말이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선 자원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뭐 제가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고졸 가방 엄청 짧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막 반도체랑 뭐 차만 들고 팔아서 그리고 뭐 그런 원전 같은 거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기술력으로 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자원이 안 나오니까 뭐 석유 캘 수도 없고 뭐 뭐가 나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뭐 약간 그런 걸 하잖아 그래서 나쁘지 않다 굉장히 고 부가치 사업을 전국에서 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서운 거는 우리나라 전국이 전부다 원전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좀 무섭네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게 조금 조금 무섭지만 매드메스시 국가운영 문명식으로 나라를 우와 대박 댓글에 근데 겨우 저만한 장비로 워선더플레이하기 끼깃끼 이러고 있네요 헤이 마이 맘 툭 마이 폰 아웨이 소 아임 더 테스팅 폼 스마트 티비로 다가 지금 크러쉬 크러쉬가 이제 썸타는 여자한테 보내는 거죠 엄마가 핸드폰 뺏어가지고 영미야 미안해 엄마가 핸드폰 빼줘서 너한테 연락 못했어 많이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재민이가 어린 놈이긴 하지만 멋있네요 스윗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핸드폰을 뺏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거에 굴하지 않고 네 내 여자를 위해서 저런 꼴사나운지 또 마다하지 않는 저 남자 나쁘지 않아 이거 또 뺏어보시지 이건 못 뺐지 너무 커가지고 뜯어버릴 거야 Just let it go bro Just let it go Let it go man Give up man 그냥 놔줘 임마 Anyone remember this dance 나오겠다 그치? 음 저기 은지연씨가 하는 게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2022년 수많은 기대작 여기서 The Day Before 도깨비 아바타 이거는 저기 UB 소프트 게임이죠 이것도 좀 형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소닉 프론티 포스 파크 스페셜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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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 포켓몬스터가 요즘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더라면 당신의 포켓몬이 45분 후에 체력을 모두 회복할 것입니다 포켓보석 9개를 써서 즉시 회복하겠습니까? 회복 아이템 진짜 돈 주고 팔겠다 어질어질하다 진짜 포켓볼 마스터볼 같은 것도 얼쩡해 써가지고 사서 결혼 절망편 저는 좋은데요? 이쁘면 다 괜찮아 이야 싸움의 고수 급소만 두번 격투게 해맞은 줄 둥기 디아블로4 전설의 무기인데요 엄청 센 둥기입니다 디아블로도 그냥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이거 한번 맞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바로 구토하고 난리나고 그냥 오장육보가 뒤틀려서 죽어요 단번에 위험한 건 뭐냐 나도 죽어요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 2014년이었거든요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2014년 1월 1일 오전 3시입니다 방송 도중에 새해가 됐어요 올해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